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지침을 주시거든요 이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다 우리 시대 아닙니까?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두 번째 지침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어디까지 상대방의 흐물이 덮여질 때까지 오늘 분당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치명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서로 뜨겁게 정죄할지니가 아닙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나 기도하니까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흐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흐물이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